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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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순 앨범수 이벤트 둘다 겹쳐가야 돼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카순 이벤트를 또 한 번 더 있다가 두 번 있다가 해가지고 네 번을 가야돼 네 번에 지금 어우 빡쎄 와우 빡쳐라 무슨 맘에 빡치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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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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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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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들이 게임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도 부족하고 밥먹고 이것만 할 수도 없고 피방가와서 유라 부케 랩업해야 되는데 이 카라스 오늘 카라스에서 있는거야 방종 준비할게요 이거 나가주면은 방종할게요 마무리하고 인벤에 그거 에오스 인벤에 바캉스 여기 썸머 상점 그거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에오스 의자신을 모르겠다 보시는 것 같아요 8시 반부터 방송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2시 반까지 4시간 방송했네요 밥 먹고 쉬어야겠다 아 피곤해 6시간쌤 2시간 우리 3시간 우리 신고 에어 뭐야 وب 음.. 몇 개는 맞지? 어.. 코인 한 개 어.. 조각은.. 코인 조각은 31개? 음.. 10개로 코인 하나 구간 가능해요 조각 10개로 코인 한 개 이 기억은 그네 그러면은 코인이 5개 하루에 코인은 8개 모아야 정상이야 8개 누가 다 조금 해서 8개까지 모을 수 있어 더.. 그 저기 생선 잡는 거 죽는 거 그거까지 무한으로 하루 종일 하루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하루에 8개가 많이 모으는 거야 지금 보니까 다섯 개 모았네 지금 보니까 다섯 개 모았네 아 뭐 문자는 와 있고 택배 온다 한 거 같은데 쯧 쯧 쯧 될지 스마트 루기로 Animated 신선 아 아 아 계속 안에 수박수가 오면 파트 신청을 받아서 서로 퀘스트를 공유해줘요.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공유인데 완료하면 받으러 또 다시 밖에 나가야 되는데 한 명이 나갔다 와가지고 공유는 계속 하는거야. 앞에 mbc 안만나고 우리 방퀴가 할 수 있어요. 도창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1분 있으면 수박수는 나가질거에요. 1시에도 가능해요. 30분 단위로 가능해요. 오늘 8시 방부터 방송해서 이제 방송을 헤어졌어요. 집 정리도 좀 하고 칠거 칠거. 3가지 많은데 할 거 없어. 3가지도 아침에 다 힘든데 할 거 뭐 있나 순서대로 보면 좋은데. 이거 하려면 일반 몬스터 300마리 잡고 그 다음에 필드 정의 몬스터 4마리 잡아야 돼요. 3가지에 배라가 다시 miel에서 거의 1가지alan에 할게요. 4가지 hết인 거요. 5가지로 구성할게요. 나가지겠다 이제 녹화 끊고 아니 녹화? 녹화? 이녀석화? 바닷가에서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밥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 이카우스 방송할 수 있으면 할게요 한 한시간정도 부모님 오시면 늦게 잠깐 하던가 잠깐만 할걸 바다로 들어가야 덥다 바다에도 몸 좀 담그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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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캐릭터하고 물고기 반캐하면 하루에 10개도 모아 포인트 너무 녹아다 힘든지 들어갈게요 저 들어갑니다 방송할게요 오늘 방송은 너무 장시간해서 원래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 4시간을 원래 하는데 일찍이 더 높네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이벤트 잘 참여하세요 저 들어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BJ캔시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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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